골든 로드 저희가 맞겠습니다 징동 아직 아무도 이루지 못한 골든 로드 달성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습니다 2017년에 그때보다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 게 운명을 이끄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앞엔 아직 넘어서야 할 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갈 길은 이민이 정해져 있습니다 루아 선수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모든 길은 결국 저를 통합니다 세번째 우승은 저 자신을 위한 거였습니다 네번째 우승은 우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 우승은 우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